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오늘 4월 9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이 하루를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읽을 말씀은 레위기 23장, 자먼 27장, 10편 15, 16편 그리고 대살로니카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는 오늘도 역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희망과 소망 어떠한 일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좌전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 먼저 대살로니카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바울이 신로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을 커지는 것을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그것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11절에 바로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 살펴보면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려는지. 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들. 그것들을 피하고 또 좀 편안한 것들을 안락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곧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간절함. 저도 마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의로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며 그 간절함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15편, 16편 두 절의 말씀인데 1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간절히 10편 기자가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명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그의 순수함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그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안에 당신의 생명에 주님의 이름에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게 정말 신앙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어서 레위기 13장 아 정말 긴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나병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나병이 걸린 자를 분명히 부정하다 하고 멀리하는 그들을 따로 세워나는 또 심한 나병은 아니지만 나병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격리했다가 또 다시 살펴서 정하든지 부정한 것이든지 이렇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어떤 기회라는 것을 어떤 정제가 아니라 물론 정제함이죠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제합니다 그런데 그 정제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격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궁의를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순간들 우리들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잘된다고 해서 복이 아닙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잘못하였는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나의 마음을 점검해보며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을 버려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 고통과 고난은 정말 축복의 변장 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잠원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잠원 27장의 이야기 기름과 향이 구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정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 그렇죠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축복인가 내게 좋은 격려를 해주고 또한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는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정말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친구를 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 되어짐을 알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고라든지 권면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더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북돋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